에이, 치이프. 이봐, 대장. 괜찮아? 시체 흉류를 내고 있는 거야? 아니면 더스티드를 속이려는 거야? 난 대장이 정말로 죽은 줄 알았다고. 뭐? 너는 누구냐? 어, 내가 누구냐고? 당신부터 먼저 대답하는 게 어때? 당신은 누구지? 모르겠네. 기억을 할 수가 없어.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해? 하, 다음번엔 거리에 나가 밤을 보낼 때는 술 좀 작작 마시라고. 내 이름은 모트야. 나도 여기 갇혔어. 갇혀? 그래, 당신은 일어나 여기를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었으니 내가 말해주지. 모든 분을 다 시험해봤지만 소행이 없었어. 이 방은 정조대만큼이나 단단히 잠겨있어. 우린 어디에 갇힌 건가? 이곳은 대체 어딘가? 이곳은 신체한지서라 불리지. 임신한 거민만큼이나 매력적인 모양새의 커다란 검은 건물이라고. 시체한지서? 난 죽었나? 내 입장에서는 아니야. 하지만 당신 몸은 흉터투성이로군. 어떤 얼간이가 당신 몸에 나이프로 그림이라도 그린 모양이야. 놈이 당신을 끝장내려고 다시 올지도 모르니 그만큼 여기서 도망쳐야 할 이유가 낸 셈이지.